한 5분 10분 전까지 좀 듬성듬성 했는데 또 점심 식사 하시고 다 자리를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오후 세션을 이제 첫 연사로 시작을 하고 또 이번 제 뒤를 이어서 굉장히 재밌는 제가 발표 자료를 다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발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주제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들으셨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께서 오전 세션에 2024년에 동향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2023년 연말이다 보니까 다들 보고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2024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다양한 또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측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양한 어떠한 방법론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벤처 캡처 리스트로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한번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동향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그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벤처 캡처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려보면요 벤처 캡처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이 자금을 대주고 그리고 성장도 지원을 해주면서 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기업 가치가 빠르게 성장하면 그 투자금의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단기간에 비교적 단기간에 높은 재무적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험 자본을 벤처 캡처 캡처이라고 읽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VC, VC 혹은 또 뭐 벤처 투자 금융, 모험 자본, 인내 자본 이런 용어들로 많이 불리기는 하고요 벤처 캡처이 2023년에 과연 크립토 시장에서 어떠한 블록체인 기술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했을까를 좀 보면서 발표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왜 좀 의미가 있느냐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창업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VC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도 관심이 가지실 만한 주제인데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시장을 읽어냄에 있어서 어떠한 기술이 조금 우위를 다치고 있는 시장이라던가 아직은 많은 정보가 없는 시장에 있어서는 이 VC들의 동향을 보시는 것이 이 시장을 볼 때 되게 유용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벤처 투자자들도 한 번에 투자할 때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의 투자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 돈을 개인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정부라든지 또는 대기업에서 자금을 받아서 펀드라고 하는 돈 주머니를 만들고 이 주머니에서 이제 분산해서 좋은 기업들을 물색해서 투자를 하곤 합니다 당연히 내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하겠다 약속을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당신들의 돈을 이만큼의 이유를 더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하는 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돌려줘야 되고요 이 돌려준다는 말은 뭐냐면 VC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혹은 투자하는 기술들은 투자하는 회사들은 적어도 이 특정 기간 안에 분명히 성장할 것이다 라고 VC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통 VC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회수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VC들이 어떠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아 이 모험 벤처 투자 금융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을 굴려서 3년 5년 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10년 후에는 이 시니 혹은 이 인더스트리 혹은 이 기술이나 이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VC들의 투자 동향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꼭 스타트업 아니더라도 또 VC에게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시장을 보실 수 있는 좀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것들만 좀 뽑아보았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는 여기 2016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로 벤처 투자 금액이 크리프토라고 하는 이 시장으로 들어온 금액의 양 또는 VCD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 지금 선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몇 건의 투자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 파란색으로 된 막대 그래프는 얼마나 많은 양이 투자되었는가 입니다 비슷하게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 있어서 보시면 상당히 그래프 모습이 우울합니다 아시겠지만 2021년 2022년 초까지의 불장을 기점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2023년 4분기에도 더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 바닥이고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아 시상이 안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단편적으로는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그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이전 우리 배어장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00 그 언제였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9년부터 20년까지 쭉 하고 우리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던 배어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그래프가 바로 여기 아주 바닥에 지금 바닥을 찍고 있는 지금 한 4분기 5분기 6분기 정도인데요 저때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배어장에는요 사람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본도 떠나고 인재도 떠나고 기업들도 떠났습니다 아 블록체인이 한나 신기루였구나 혹은 그냥 어떠한 버프를 만들어내는 용얼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당시에는 훨씬 더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떠한 지표일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미 지금 저희 1년이 넘게 배어장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난번 마지막 배어장에 있어서의 그런 지표는 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모험금융 자본들이 아 블록체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산업의 테두리를 형성하였고 이 모습을 갖추었고 이 배어장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이 기술들이 무언가 재정비를 하여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장의 믿음 금융의 믿음 자본의 믿음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이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기승전결로 마지막 그래프를 요거랑 비슷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때를 위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그 준비한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을 만한 것들은 산업 섹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은요 크리프토 베이스들이 카테고리 별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가 이고요 여기서는 건수로 이제 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이 카테고리 그 투자금의 양이랑 투자의 건수를 이렇게 계속 구분해서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나 방금 시작한 초기 기업한테 수천억을 투자할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업에게는 투자금의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살아남고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뭐 3년 4년 5년 6년 살아남으면 그에 따라서 기업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들어가는 투자금액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자금액이 아무리 많았어도 굉장히 큰 한두 개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 FTX 생각해 보시면 FTX 거의 공룡처럼 투자금을 뭐 쓸어 담았었죠 그런 한두 개의 공룡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금을 가져갔느냐 또는 한 수천 개의 작은 기업들이 생겨나서 이 기업들이 골고루 투자를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좀 주목을 할 만한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수별로 봤을 때에 지금 지난 한 1년 반 동안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이 섹터가 바로 이 블랙에 해당되는데요 이 블랙 섹터가 바로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하신 단어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번 세션에서 쭉 앞으로 연사님들께서 발표해 주실 세션과도 연관이 있는 웹3, 그 다음에 NFT, 다오,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NFT는 죽었다, NFT는 거품이었다 다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작년에 굉장히 어떤 그런 관심을 받았던 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버프가 많았다 라고 하는 의견도 되게 많으실 거고요 메타버스 마찬가지죠 이 소비자들의 생각에서는 또는 어떠한 뉴스로서 데이터를 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NFT라든지 웹3, 다오, 메타버스 게임도 마찬가지죠 우리 웹3 게임이나 P2E 같은 것들 다 한국을 떠났다 한국에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섹터들은 그냥 진 거 아니야? 저 섹터들은 지금 뭐 이미 거품 다 빠지고 나갈 사람도 다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보는 VC들은 꾸준히도 계속해서 특히나 이 불장 내내 가장 많은 건수들을 해당 영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수를 투자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섹터들에 해당하는 곳들이 초기 기업이라는 뜻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3나 NFT나 다오 같은 것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념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단어들은 옛날부터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하입을 가져오기 얼마 안 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도 이러한 주제어들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들은 한 살, 두 살, 세 살 정도이고요 이제 이 기업들이 VC들의 투자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어떠한 도약을 준비하거나 이러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좀 대비를 할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NFT 투자하거나 돈 엄청 많이 잃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런 데이터 보여드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많은 금액으로 이제 많은 투자를 받은 섹터는 어디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 아래에는요 이번에는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투자를 받는 영역은요 트레이딩, 익스체인지, 랜딩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익숙하시겠지만 이런 것들 다 디파이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크래프터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가장 초기에 그나마 활용도, 사용성 혹은 유저들을 끌어들였던 그러한 영역들입니다 거래소 가장 오래된 사업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살아남은 경우에는 갑자기 사라진 곳들도 있죠 살아남은 경우에는 지금 무럭무럭 커서 이제는 레이럴 스테이지 우리가 보통 시리즈 CD라고 하는 레이럴 스테이지까지 성장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그에 따른 투자금도 많은 투자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 재미있는 것이 3분기에 발견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제가 키워드로도 적어두었고 오늘 우리가 토론에서도 좀 달아보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바로 AI입니다 AI가 나오면서 블록체인이 분야가 신음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 블록체인으로 오던 R&D 자금들 과기부에서 나왔던 것들 다 이제 AI에게 자금이 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블록체인의 예산을 줄인다든지 이런 아우성들을 제가 많이 듣고는 하는데요 사실 저는 블록체인과 AI가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웹3라고 하는 세상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두 가지 축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사실은 두 진영 다 오픈소스라고 하는 철학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그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두 블록체인과 AI 모두 개인을 인파워링 하겠다 개인을 지지하겠다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분기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파란색 부분이 아직 미미하기는 한데요 3분기에 처음으로 블록체인의 서브 섹터로서 AI의 크립토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과 AI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난센 같은 곳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데이터를 단순히 이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싱 하거나 여기에 데이터의 인파워링을 하거나 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블록체인과 AI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델리스움에 이따 발표해 들으시면서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AI가 앞으로 열어가고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테프트 영역에서도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슬라이드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 슬라이드 제목은 그거예요 그 스타트업 투자들이 투자를 제일 많이 받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압도적으로 시커먼 데가 어디죠? 미국이죠? 네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로 보면 미국이 한 35%를 차지합니다 전세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 중에 그런데 지금 35%이냐를 저는 이제 주목하지 않고 있고요 이 경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 초에 미국 SEC를 필두로 해서 사실 리프라고의 전쟁은 그보다 더 오래되긴 했지만요 가시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어떠한 그런 크립토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어떤 소식들이 굉장히 자주 들려왔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그런 예측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미국이 현재 35%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주도권이 5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테이크어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줄어든 곳들이 어디로 가느냐도 봐야겠죠? 제일 많이 간 곳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권들 그리고 중동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당연히 자생 또는 외부에서의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활발한 생태계를 갖춰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곳들 이런 곳들로 지금 유의미한 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싱가폴로도 많이 갑니다 네 싱가포르까지 해서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 그렇습니다 그 규제를 조금 더 투명하고 혹은 규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게임의 룰을 제공해주고 자 이게 룰이니까 룰 안에서 놓으세요 라고 하는 곳들입니다 그쵸? 특히나 중동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지난 2016년부터 해서 이제 크립토 국가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크립토 관련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과정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기업을 데려다가 그 기업이랑 같이 머리를 싸매고 실제로 정말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로 기업들이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 과연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그럼 2024년에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만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까지 매번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메스 어둡션, 메스 어둡션, 메스 어둡션 해야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했죠 메스 어둡션 하는 서비스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브록체인은 아직 크지 못하고 있어 자기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어 이런 말 많이 드리는데요 사실 메스 어둡션은 정말 정말 나중에 이야기고요 VC가 굉장히 집착하는 용어 중에 하나고요 또 상업자라면 그리고 또는 기술을 개발하시거나 서비스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착하셔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TMF라고 하는 건 이거는 프로덕트 마켓빛이라고 해서 뭐냐면 내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특정 시장,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특정 시장에서 분명히 사용도, 활용도를 획득했는가 그래서 유의미한 유저들이 존재하는 서비스를 내가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새로운 어려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유저를 상대해야 하고 유저를 모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마켓빛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시장을 그러면 좀 트라이를 해보고 싶지 어떤 시장을 시험해보고 싶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메스 어둡션에 경도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2024년에는 결국에는 PMF를 먼저 찾는 기업들이 아마도 VC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토론회 가거나 아니면 어떤 정부 회의 같은 거 가거나 하면 항상 계속 이 말을 해서 지금 미운 털에 대고 박히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크리프터 관련 혹은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누가 다 하고 있죠? 지금 금융위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힘이 없지만 내고 있는데요 크리프터는 금융과 맞닿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도 금융과 관련해서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영역, 많은 산업 분야, 많은 활용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것은 공공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 ESG 영역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처에서 크리프터와 블록체인 관련 레귤레이션들을 모두 관할했을 때 가져오는 문제점들이 저는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만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브록체인 업계하고 지금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곳은 어디죠? 그죠? SEC죠? 그래서 이러한 금융의 깨모니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곳들과 금융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사용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 크리프터 업계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2024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금융을 뛰어넘는 많은 사료 사례들이 등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규제 가이드라인 규율 법률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VC들도 마찬가지입니다 VC들 입장에서 그러한 불분명한 규제 속에 놓여있는 것에 선뜻 투자금을 지불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우스운 이야기가 들었냐면요 2017, 18년도에 업비트가 막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 VC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한 다음에 그 투자금을 다시 정부에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암묵적으로 크리프터 영역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한국 VC들이 아무도 업비트에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2020년, 21년에 업비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성장을 했을 때 모두가 다 이 원통함을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을 정도로 VC들은 규제, 법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반가운 소식은 이번에 2023년 7월달에 G20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에 있었어요 인도가 이제 그 리딩하는 국가였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IMF하고 그 다음 FSB라고 해서 금융안정위원회라고 해서 이 글로벌 이런 지침을 만드는 기구들입니다 여기서 같이 해서 가상자산 종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G20의 재무장관들이 모두 모여서 이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요 2025년까지 우리가 관련해서 이 금융, 이 블록체인이 이 글로벌리 안전하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터뜨리도록 표준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비트코인 얘기할 때 비트코인 탄생은 굉장히 ESG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인클루션이라고 해서 어떤 금융 소외된 계층들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날 때부터 저는 ESG적인 의도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크로스보더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포텐셜들이 잘 터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네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포텐셜들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잘 못 느끼겠어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포텐셜을 좀 터뜨릴 수 있을 만한 글로벌 표준이나 지친들이 만들어들 예정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잘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워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R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하고 블록체인은 사실은 서로 경쟁이나 적대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공생관계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저도 지금 블록체인 회사를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한데 저희 회사 자체도 AI에 굉장한 많은 어떤 그런 관심과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하고의 시너지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을 이미 운영하시는 분들도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 AI에 속해 있는 이러한 이미 성숙한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웹3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실험과 도전이 2024년에 펼쳐질 것이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만한 네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처음에 봤던 슬라이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같은 슬라이드는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크립토 펀드들도 자기가 돈으로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돈이 많은 정부나 혹은 대기업한테 돈 받아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요 새로운 크립토 펀드가 생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표입니다 아까 우리 그 만들어진 펀드에서 투자하는 자금이나 건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크립토 VC 펀드 같은 경우에 어떠죠? 지금 3분기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단순 반등으로 그칠지 아니면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 시장에서 아까 1번 슬라이드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이 씬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뷰나 시각이 그리고 가장 민감한 자본을 다루는 사람들의 시각이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희망들이 좀 남아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